혹시 여기가 고수들을 찾고 있다는 블라썸 배팅센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수 입장! 웰컴 투 야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월드 PK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사회인 야구하고 있는 32살 구구호 덕이라고 합니다. 저희 야구월드 채널에서 고수 입장이라는 콘텐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수라는 이 콘텐츠로 아마 영상이 올라가면 여러분들한테 질타를 받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저희 블라썸 배팅센터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게 구구덕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무튼 저희 또 센터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와.. 이번보다 더 다칠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라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아무튼 오늘 또 배팅의 진술로 한번 사회인 야구 배팅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네! 최대한 열심히 한 번 더 보도록 하긴 해! 뭔가.. 뭔가 운동을 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네! 그냥 운동 조공이긴 해요! 아.. 가볍게 주시면 진짜 파워가 너무 좋은 거 같아 부드러우면서 동생이 있는 거 같아 와.. 진짜 부드럽다 폼이 근데.. 우와.. 이렇게 파워가 1년에 사회인 야구 하시면 몇 명씩 지세요? 10개 연결이 지는 거 같아요 말로에서도 고위 사고 이런 거 한 적 있겠네요 네! 몇 명은? 아.. 말로에서도 고위 사고 야.. 서위보는 이런 거 진짜 아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아오.. 야.. 아.. 오! 아.. 아 urb 아우 야수치이고 어렵다 조금 뒤에 쳐봐요 좀 뒤에 와봐요 어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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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에도 이렇게 저희 블라스 펜팅센터를 자주 오시는데 저희 센터 오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네 일단은 거주지랑 그게 가깝고요. 15일 시국인지랑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운동할 거리도 없었는데 이런 좋은 배팅센터가 생겨서 너무 재밌어서 자주 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프로 선수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엘리트 선수들이 다 같이 화합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요. 너무 좋고요. 듣고나 할 것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도와주면서 알려주면서 티칭해주면서 같이 노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 오면 굉장히 퀄리티가 여기 훨씬 좋고 진짜 정식 시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시합에서도 실전 연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또 영상 편지가 또 나가네요. 우는 건 아니시죠? 제가 여기 배팅센터에 다니고 지금 뭐 12월 달 이벤트 1월 이벤트를 하는데 저희 형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셔서 꼭 홈런왕 되라고 우승하라고 잘 보고 있다고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굉장히 뭔가 힘이 되고 되게 설레이고 그러는데요. 제가 뭐 거의 사회인 야구 한 지가 이제 10년 11년 차 되어 가는데 저희 키티오크스와 대전투데이 야구단 형님들 그리고 동생들 친구들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동이다 이거. 체육이 아니라 멘트 전공 아니에요? 지금까지 쿨라산 패티센터 고수 입장 콘텐츠 4호 주인공 구교덕님 콘텐츠를 한번 찍어봤고요. 여러분들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교덕님은 고수가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